안녕하세요. 2024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김성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강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학생부 교과 이것만큼은 알고가자라는 주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점수화하고 정량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내신 성적이 100% 반영되는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50% 이상 반영만 되면 모든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때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입 전형 중에 가장 많은 모집 인원과 비율을 선발합니다. 2025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책을 참고하면 2025 학년도에서 대입 정원은 34만 934명으로 선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만 4,475명 즉 비율로 따지자면 45.3%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이기도 합니다. 권역별로 비교한 표를 보시면요. 수도권에서는 21%, 비수도권에서는 60.5%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지역별로 비교한 표를 보시면 서울은 15.3%, 경기, 인천 지역은 29.2%, 제주 지역은 46.6%의 선발 인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 자격에 의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교과형, 지역균형 선발형, 지역인재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일반 교과형은 대학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인원을 얘기하고요. 지역균형 선발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의 10%를 선발 권고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학 소재 지역 출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의치 약한 계열의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선발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명에서도 두드러지게 쉽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또는 고교 추천, 지역균형, 교과우수자, 성적우수자 또는 교과성적우수자 이런 이름을 달고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일반학생, 지역인재와 같은 전형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대학만 좀 살펴보면요. 서울대 지역균형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은 종합전형이고요. 한양대와 가톨릭대 같은 추천형은 종합과 교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과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대학에 대한 자세한 교과 전형 운영은 각 대학의 모집 용항을 살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미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대학별로 추천 인원의 제한 여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재학생 외에 졸업자들도 지원 가능한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별로 그리고 추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학교장 추천의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권의 대학에서는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29개 교과, 종합 전형으로는 2개 교과,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권에서는 21개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양대나 한신대, 평택대와 같이 밑줄친 대학은 이번 2025년도에 신설된 대학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50% 이상만 되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평가하고 또는 정성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4가지로 유형화시켜 보면 교과 100% 그리고 교과하고 비교과를 같이 보는 전형, 교과와 서류를 같이 평가하는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면접을 같이 보는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전형마다 또다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 100%를 반영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교과 100%는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 교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운대 지역균형 전형,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인천대에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이때 비교과라고 하면 출석과 봉사를 반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학별 학교생활기록부의 내 평가 영역이 상이하므로 이 역시 모집 요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과의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전형은 교과 100% 전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예시로 경기대와 서강대와 중앙대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출결 10%를 반영하는데 이때 미인정 결석이 4일 이내면 만점이라는 뜻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출결 점수에서 미인정 결석 3일 이내, 중앙대의 지역균형 전형은 미인정 결석 1일 이내를 만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교과와 서류를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이제 서류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대학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교과 성적은 학생부 등급을 가지고 정량평가하고요.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종합전형 평가처럼 이제 서류를 정성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대학별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영역이 상이하므로 모집 요강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경북, 부산, 전북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 서류 30%를 반영하고요. 이때 서류 30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교과 80%, 서류 20%를 반영하는데요. 이때는 학생부를 전반적으로 종합평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교과 70%, 서류 종합평가 30%를 반영하는데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영역만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은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교과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 교과와 면접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다시 또 일괄합산하는 전형과 단계별로 나눠지는 전형이 있는데요. 일괄합산이란 전형은 교과 성적과 면접을 동시에 평가하고 합산하여 합부를 결정하는 전형입니다.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같은 전형과 수원대의 고교 추천 전형이 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면요. 일단 교과 성적으로 각 대학에서 정해놓은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인데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2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그 다음에 교과 성적 80%와 면접 점수 20%를 합산하여 합부를 결정하는 전형입니다. 이와 여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한 후에 이 학생들을 다시 2단계에서 교과 80% 면접 20%를 점수화 시켜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교과 전형에서의 특징은 바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도 반영된다는 것인데요. 대학에서 총 27개 교과 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이런 반영하는 방법은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 불가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다. 보통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고요. 졸업자 그리고 재수생들 이야기하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성평가 즉 서류를 평가하는 반영하는 대학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교과 및 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는 다음 차시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에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의 과목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서류 및 면접을 평가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 면접의 유무, 수능 최저에 있는 유무, 서류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내 성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